안녕하십니까 미디어애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강성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 세번째 작은 제목으로요. 도대체 뭐가 맞는 숫자니? 도대체 뭐가 맞는 숫자니? 입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살짝 따라한 건데요. 제목의 의미를 좀 살짝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을 잠시 모셔봤습니다. 니 내가 누군지 아니? 좀 서툴러도 봐주시고요. 이 영상의 제목과 같이 지금 범죄도시죠. 범죄도시 지금 우리 선관위가 범죄도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죠. 자 그래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영상입니다.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 저는 투표 조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역 후보 이렇게 투표소에 가면 지역 후보 투표 한 장 그리고 비례 후보 투표 한 장 이렇게 총 두 장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투표하고 비례 투표의 숫자는 같아야죠. 이렇게 지역 한 장 비례 투표 한 장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동시에 집어넣기 때문에 개표를 하면 같아야 됩니다. 지역 투표 한 장 비례 투표 한 장 그리고 표를 나눠줄 때도 표를 나눠줄 때도 지역 한 장 비례 한 장 나눠주기 때문에 투표 교부수는 같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지. 지역 투표 수하고요 비례 투표 수가 교부수가 다릅니다. 성관위가 강서구 성관위가 표를 지역 투표는 한 장 비례 투표를 두 장 이렇게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다릅니다. 첫번째로 보시면 등촌일동 제4투표소 후보 투표용지 교부수는 1634고요. 비례 투표용지 교부수는 1636입니다. 1634, 1636 한 장 한 장 이렇게 세트로 나눠줬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 보시면 투표 상황표를 보시면 투표용지 교부수 163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지역 인물 투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례 투표 수는 선거인 수도 다릅니다. 3094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수는 1636 잘 안보이지만 1636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표수가 1636 그래서 1633과 1636은 전혀 다른 숫자죠. 그리고 여기에 한 표가 또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결과는 어떻게 게시되어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투표용지 교부수는 1634로 되어 있는데 투표수는 1633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례 투표는 1636이 되어 있고 교부수가 1636입니다. 그리고 1636이 투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투표용지는 몇 부나 나눠줬을까요? 참 이해 안 되는 거죠. 등촌일동 제4투표수를 요약하면 후보 선거인 수는 3093이고 비례 선거인 수는 3094고 여기서부터가 또 엉망이죠. 그리고 후보 투표용지 교부수는 1634고 비례 투표용지 교부수는 1636이고 이 두 표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후보 투표수는 모두 개표해 보니까 1633이고 비례 투표수는 1636 세 표나 더 있습니다. 도대체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조작. 조작밖에 없어요. 조작.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것은 조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등촌이동 제1투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투표용지 교부수는 1721표 비례 투표용지 교부수는 1720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세트로 줬는데 왜 이렇게 안 맞아요? 1721 하나는 1720 투표용지 교부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개표 상황표를 보면 이런 개표 상황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인물 투표에는 1721표고요. 그다음에 비례 투표용지는 1720표를 나눠줬다. 그럼 한 표가 차이 나죠. 참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도 1720 투표수도 1721 이렇게 한 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결과도 마찬가지로 비례 투표 인물 투표는 1721 비례 투표는 1720 그러니까 지역과 비례가 아예 투표용지 교부수가 다르죠. 그래서 도대체 한 장 한 장 같이 두 장을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도대체 투표용지를 몇 부 나눠줬는지 알 수가 없다. 자 알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조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화곡본동 제3투표소입니다. 후보 투표용지 교부수는 1908 비례 투표용지는 19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살펴보면 투표용지 교부수는 1908 투표수도 1908 투표용지 교부수는 1907 투표수도 1907 그러니까 지역과 비례가 안 맞는 거죠. 아예 안 맞는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1908, 190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투표용지를 몇 부 나눠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오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되느냐? 조작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무슨 단순 실수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선거구가 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까보면 전부 다 이럴 거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화곡본동 제4투표소입니다. 후보 투표용지 수는 1909표, 비례 투표용지 교부수는 1910표, 1909, 1910.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투표용지 교부수는 1909, 투표수는 1908. 그래서 한 표 잃어버렸죠. 한 표를 개표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수는 1910. 그러니까 한 표 더 나눠주죠. 여기서는 비례 투표용지는. 그리고 투표수는 1909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잘 안 보이지만 19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교부수와의 차이는 한 표. 그래서 표도 8표 나왔고 여기는 9표 나오고 참 가지가지 하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화곡본동 제4투표소 되어 있는데 1908, 19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투표용지 몇 부 나눠줬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화곡본동 제4투표소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보 투표용지 교부수는 1909표 그리고 비례 투표용지 교부수는 1910표. 이 두 표가 나눠주는 게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이 선관위가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후보 투표수가 1908, 비례 투표수가 1909 이렇게 각각 한 표씩 또 잃어버립니다. 참 한 표씩 더 주고 한 표씩 잃어버리고 가지가지 하죠. 도대체 이게 맞는 게 뭘까? 도대체 맞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현상들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 4천에서 만 표 정도로 집어넣다 보니 이런 조작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조작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투표 교부수가 맞는 거죠. 교부수가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화곡본동 제6투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투표용지 교부수는 1957 화곡본동 제6투표소 비례 투표용지 교부수는 1956 또 한 표가 모지라는 거죠. 이건 뭐 참 가지가지 하죠. 그래서 실제로 개표 상황표를 보니까 지역 인물 후보 투표수는 1957이고 비례 투표수는 1956표를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도 57, 56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수하고 투표수하고 이렇게 같은데 해필이면 지역 후보 교부수하고 비례 투표 교부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투표수가 1957, 195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투표소에 갔는데 한 장은 주고 한 장은 안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장을 꼭꼭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럼 한 장을 버렸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표용지 교부수가 1957, 1956이고요. 결과를 보면 1957, 1956이 맞습니다. 이렇게. 결과 후보 투표수가 57, 56이 맞으니까 이건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강서구 선관위의 투표 조작 세 번째 소제목으로 도대체가 뭐가 맞는 숫자니? 네, 네, 아니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숫자니?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일단은 답은 해줘야 되죠. 답은. 강서구 선관위 여러분 지금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세 편에 걸쳐서 영상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 선관위 여러분 지금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거 조작의 낌새를 알고 있거나 조그만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공익 제보자가 되시라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버티다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범죄자로 확인될 때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강서구 선관위 직원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선거 투표 조작에 대해서 뭔가를 아신다. 뭔가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루빨리 공익 제보자로 신고하시고 공익 제보를 하시고 신변을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